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프라임뉴스입니다.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는 산만한 행태는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인으로 지속적인 계몽이 진행 중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함께 직접 프리웨이로 나가봤습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수백, 수천만의 자동차 행렬이 이어지는 프리웨이는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산만한 운전 행태들이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하이웨이 패트롤과 직접 프리웨이로 나가봤습니다. LAC를 관통하는 17마일의 101번 헐리우드 프리웨이. 수많은 차들이 갈 길을 재촉합니다.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CHP와 동승한 취재진이 인터뷰를 나누는 사이 발도나도 공보관이 차량 한 대를 세웁니다.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한 운전자를 그대로 목격한 것입니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티켓이 발부됩니다. 경찰에 의해 자신의 차량이 세워진 것만으로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칼리포니아 교통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체 운전자의 70%가 전화기를 사용하던 상대 운전자로 인해 사고가 나거나 사고 위험에 처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단속을 해야만 하는 경찰력에게는 오히려 티켓, 쿼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됩니다. 101번 프리웨이에서 인해 또 한 명의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2012년 전국에서 산만한 운전 행태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328명. 부상자만 42만 명에 달합니다. 한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거나 타입하는데 평균 4.6초가 걸린다지만, 이는 눈을 감은 채 시속 65마일의 속도로 100야드의 거리를 주행하는 것과 같다는 분석입니다. 위험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잠깐은 괜찮겠지, 지금은 괜찮겠지, 나는 적발되지 않겠지라는 찰나의 판단 오류가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빠르게 질주하는 프리웨이 위 자동차들 속에서 한 대의 순찰 차량이 있으면 그 주변 운전자들은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운전 행태를 보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왜 우리는 항상 모범적인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자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 시대 현대인들에게 던져진 화두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